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. 비즈니스 투자하는 이른바 비투열풍이 불며 가계의 금융자산 내 주식 비중이 처음으로 20%를 넘었습니다.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은 52조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조 9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. 가계는 대출금과 여윳돈을 합한 자금으로 예금보다 투자에 집중했습니다. 특히 올 1분기 결제성 저축성 예금을 전년 대비 크게 줄인 가운데 총 49조 원의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납니다.